그걸 이제 확 바꾸게 되었던 어떤 계기가 단기성교였죠 단기성교에서 너무 많은 걸 얻었습니다 함께 가신 집사님들과 관계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갔다 와서 또 혜성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참 너무나 이제 뭐 참 정말 하나님은 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북방이 정말 저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희가 북방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그럽니다 다른 성교에 물질도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성교회로 되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전에 늘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회장님들 또 역시 우리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해선이 단단하게 바치고 있기 때문에 성교회에서 정말 일하는데도 참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이 바로 해선하고 또 단위 성교회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진아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